오늘 제주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한라산에 눈이 내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한라산에는 삼각봉에 10.7cm의 눈이 쌓인 가운데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윗세오름의 낮 최고기온이 영하 3.7도, 해안지역도 1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모레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수능 시험일인 16일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서부 앞바다와 남쪽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